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골프존 러프나 벙크샷에 대한 간단한 팁 하고 그 다음에 러프 벙크에 빠졌을 때 페이웨이 매트에 올려놓고 칠 때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리 계산법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히 페이웨이 벙크는 잘못 치면 좀 부상 우려도 있고 하니까 내려놓고 치는게 좋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본론으로 가서 러프에 공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 러프 매트 위에다가 공을 놓고 치면 거리 계산 필요 없죠 바로 치시면 되고 러프에 들어간 공을 페이웨이 매트에 놓고 치겠다 그러면 페널티 10% 거리 손실이 생깁니다 정확한 계산식은 남은 거리가 100m 다 그러면 100m 에다가 나누기 0.9 를 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틀린 방식은 100m 에다가 10% 를 더해서 110 치는거 이게 이제 틀린건데 차이는 얼마 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건 알아야 되니까 어떤게 맞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위에 이렇게 맞는 계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한번 알고 싶어 가지고 데이터를 넣어서 계산을 막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런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골프 게임을 하면서 중간에 거리에다가 나누기 0.9 를 한다 계산이 저는 안될 것 같더라구요 물론 계산기를 갖다 놓고 하면 되겠지만 이건 불가능한 계산인 것 같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저도 이거 만들면서 결정을 좀 했는데 그냥 이제 해보니까 이제 10m 부터 130m 까지는 이제 10% 계산해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1m 차이가 나더라구요 1m 차이 그러니까 130m 남았다 그러면 10%면 13m 아닙니까 그러면 143m 가 치겠죠 제가 그러면 1m 가 이제 모자라게 치는 건데 뭐 아무리 프로도 1m 맞추기는 쉽지 않은데 아마추어가 1m 까지 맞추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정확한 데이터는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10m 부터 130m 까지는 거의 1m 차이가 나요 10%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리고 140부터는 222 까지는 2m 차이가 나더라구요 근데 요 데이터를 보고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고 이제 참고하실 분은 한번 재미 삼아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 방식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리에다가 10% 같으면 0.9 를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게 좋으냐 초점 방식이 일단 10% 더 하세요 거리에다가 그럼 예를 들어 100m 가 남았어요 그럼 100m 에다 10% 담으면 10 이잖아요 그럼 110 에다가 그냥 1 내지는 2m 정도만 추가하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이 방식은 어렵지 않거든요 거리가 100m 남았다 그러면 10% 110 에다가 1m 내지는 2m 130 이하는 1m 140 이상은 2m 가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거리에다가 10% 더하고 거기다가 1m 내지는 2m 를 더한다 이렇게 그냥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해 가면 외우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 두번째 페어웨이 벙커에 공이 들어갔다 근데 이거를 페어웨이 매트에 놓고 치겠다 그러면 페널티가 20% 가 거리 손실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맞는 계산 방식은 100m 에다가 나누기 0.8 해서 125m 이렇게 치면 되요 마찬가지로 실수 하시는 분들이 이제 20% 를 더해 가지고 120을 치게 되면은 벌써 5m 가 차이가 나죠 20% 같은 경우 꽤 큽니다 그래서 맞는 방식은 일단 나누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그 다음 여기서 보면 마찬가지로 왼쪽에 제가 데이터를 쭉 뽑아 봤어요 계산을 다 해봤어요 제가 10m 곱하기 10m 나누기 0.8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쭉 뽑아 봤는데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정확한 계산식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어려워서 계산이 안될 것 같구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요 어떻게 하느냐 20%의 손실이 생겼다 그러면 거리에다가 플러스 거리에 25% 를 더한다 이렇게 하면은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m 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 100m 에 25% 면 얼마가 됩니까 25죠 25m 125 가 나와요 결론적으로는 남은 거리에 4분의 1 을 더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자 그러면 여기서 80이 남았어요 만약에 80이 남았어요 그러면 80의 4분의 1 은 얼마죠 반은 40이고 40의 반은 20이니까 20을 더하면 100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자 이 앞에 있는 수치는 10m 가 남았을 때 12.5m 를 쳐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 값은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70m 가 남았어요 70m 에서 내가 치겠다 매트 해놓고 치겠다 그러면 이 4분의 1 은 얼마입니까 35에 반은 17.5 가 되잖아요 그러면 70에다가 17.5 를 더하면 87.5 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정확하게 그냥 거리에다가 거리에 25% 를 더하면 정확하게 이 데이터가 나오더라 그래서 추천 방식은 밑에 있는 이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10% 는 그대로 하시고 20% 같은 경우는 25% 정도를 더하면 정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자 세번째 자 그린번크에 공이 들어갔을 때 페어웨이 매트 해놓고 치겠다 그럼 페널티가 40% 거리 손실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계산 방식은 100m 에 나누기 0.6 에서 167m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40% 계산을 갖다가 그냥 40%를 대 버리면 140m 가 나오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벌어진 벌어질수록 정확한 계산 방식이 맞다는 거에요 이걸 이용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거리에다가 0.6 을 나눈다 마찬가지로 이게 꽤 어려운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거리에다가 거리 앞자리 곱하기 7을 더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50m에요 50m 50m의 앞자리가 5잖아요 5 5 하고 7을 곱하는 거에요 5, 7, 35 그럼 어떻게 되죠 85m가 거의 나오죠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시 보시면 50m가 남았을 때 거리에 50에다가 더하기 앞자리 5에다가 7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85m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해볼까요? 자 4에다가 여기다가 7을 곱해 보세요 그럼 4, 7, 28 나오잖아요 40m 더하기 28 하면은 68m가 나오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5m 간격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계산이 좀 어려운데 이것도 무시하시고 앞에만 하시면 돼요 3에다가 예를 들어서 7을 곱해요 그럼 21이잖아요 그럼 35에 21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56이 나와요 56 그러면 약간 2m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5짜리 이런 건 다 무시하구요 앞자리 앞자리 2에다가 7을 곱한다 그럼 14죠 14 여기다가 25에다가 14를 더하면 돼요 그렇게 계산하시게 되면은 뭐 20, 30, 30, 30 정도 한 3m 차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쓰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린벙크 같은 경우는 닥칠 염려도 없고 하니까 올려놓고 치셔도 되는데 정 이게 또 잘 안좋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매트에 넣고 치실 때는 요런 계산식을 하면은 정확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러프와 펑크에서 샷을 할 때는 스윙패스는 잃지 못한다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도 요거 모를 때 러프에서 치면 공이 항상 우측으로 날아가서 왜 그런지 몰랐는데 저도 안지가 얼마 되진 않은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됐나 1년 정도 된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페어웨이 매트에다가 공을 넣고 칠 때 하늘색의 스윙패스 그 다음에 보라색의 공의 방향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제가 이렇게 스윙패스를 하늘색으로 이렇게 하고 공의 방향이 타겟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이 스윙패스 때문에 공은 오른쪽으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드로우가 이렇게 걸려서 타겟으로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보통 제일 좋은 이상적인 각도는 이 스윙패스는 5도가 벌어지고 공은 예를 들어서 타겟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1도 내지는 2도 정도만 갔을 때는 아주 이쁜 드로우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인데 근데 이걸 만약에 이제 러프에다가 놓고 쳤을 때 부득이하게 러프에 놓고 쳐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러프에 놓고 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왼쪽 거랑 똑같이 썼을 때는 스윙패스를 잃지 못하기 때문에 공이 이제 출발을 하면 그냥 그대로 쭉 가버려요 그냥 이렇게 타겟 방향으로 저도 모를 때는 이렇게 많이 쳤습니다 왜 오른쪽으로 자꾸 하지? 드로우가 안 걸리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알고보니깐 스윙패스를 잃지 못한다 어떻게 쳐야 되느냐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펑커샷이나 그 다음에 러프 같은 경우는 사이드 스핀을 스윙패스를 잃지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공이 출발하면 출발하는 데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약간 몸을 틀어요 이렇게 틀어서 공의 출발이 무조건 직선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샷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윙패스는 상관이 없고 무조건 직선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면서 제가 러프에서 치는 것도 많이 샷이 좀 좋아진 편이에요 최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도 사실은 좀 오프존 게임을 하면서 가끔씩은 정확한 이런 데이터를 몰라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쳤거든요 대충 그린 펑커에 올라갔는데 좀 거리가 멀고 이러면 아니 페어웨이 펑커에 올려놓고 치려고 하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좀 그래서 내려놓고 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20% 보다는 많이 나가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얼마를 칠지는 모르겠고 항상 쳐보면 짧게 나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점수를 좀 올리고 해야 되니까 이제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데이터를 한번 구해 본 거거든요 구해 봤는데 이것도 공유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힘들지만 만들어 본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참고 잘 하셔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딱 계산식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하시면 분명히 뭐 스코어는 오를 거에요 분명히 다 같이 스코어 좀 올리는 방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저도 뭐 잘 치진 않지만 좋은 정보를 발견한 것 같아서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올린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